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피디 랩트 에프 타이니스워 하아 우와 엄청 크다 크기가 25미터나 되니깐 25미터? 응 헤헤 우라마 이번엔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당연하지 이겨서 티라노를 되찾아 오는거야 크기가 다냐 무슨 그래도 무시할 순 없어 아이 그게 뭐! 쟨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좋아! 받아라! 맹렬한 박치기! 슈퍼 파워! 헤헤! 헤헤 그딴거 땅이야 울려라! 그라운드 샷! 엄청난 취미야! 헤헤헤! 겁나지? 이번 배틀은 쉽게 이기겠어 뭐가 어째? 육천하! 침착하게! 두같이 을복스라! 하울리 파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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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케이 끝진cej! wz Hugh하하하우ㅋㅋㅋ 어때? 봤지? 멋지다!ailable stroD surprisingly 용천하uxe 구핏! 내가 이대로 쥴줄 알았? 용천하!! 기다려! 상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본 후에! 아니! 바로 끝장을 내주겠어! 나용찬! 마지막 기술이다! 불꽃걸로 날려버려! 스파크 테일! 다 말 것 같아? 마지막 기술이다! 장렬하는 충격파! 라우드 크라이! 마지막 기술이다! 히히히히 티라구! 으... 으... 매우 공룡 메카드와 함께하는 터닝 메카드 게이머 챔피언십! 12월 24일, 코엑스에서 메카드 대회가 열린대! 메카드 배틀도 하고 다양한 노래를 즐길 수 있어! 모두 무료 입장에 푸짐한 선물인! 우와, 지금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받고 있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게이머 챔피언십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